오늘은 진짜 시금전패하고 다야일까지 노방 좀 하겠습니다 구라 좀 치지 마세요 아니 그래 오늘 일단 실력으로 보여줄게 게임하는 거 보여주면서 오늘은 진짜 시금전패하고 어 어 얘 좀 빡세게 어 얘 좀 빡세게 하는데 으흠 이거 한번 와줄 수 있나? 이거 한번 와줄 수 있나? 아 이거 진짜 미안하긴 한데 진짜 한번 와줄 수 있네 안오면 죽이는데 나 이거 한번 와줄 수 있나? 아 이거 X 됐는데 이거 아 하아 와 X나 힘들다 아 아 아 나쁘지 않고 최악은면 아 나이스 깝치다가 뒤지실 텐데 진짜로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이게 뭐 텔이 10초여가지고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였는데 이게 뭐 큰 변수가 되나요 이게? 아니요 괜찮아요 이 새끼 계속 나랑 말라인 쓰려고 하네 너 내가 한번 참교육 해줄게 진짜로 한번 아 진짜 왜 왜 내가 던져가지고 잔러미야 그니까 왜 버스도 못다 이 새X야 니가 사람 새끼만 information 알람아 나이스! 나이스 오준호! 무슨 미친새끼가 지가 뭐 진짜 개벌레네? 아 미친새끼가 말 본세를 좀 고치라고 진짜 개벌레네? 호닝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얘기해 샌드위치야 너도 프리징을 왜 하는 거인 샌드위치야 잘가라 하지마 니가 가는 거야 이 XX같은 새끼야 나가 이 XXX놈아 뭘 잘가라 하면서 남 걱정하고 있어 니가 나가는데 아 왜 이렇게 이거 클릭이 안 돼 봐봐 이거 클릭이 안 돼 마우스 막 갔어 마우스 막 갔어 이거 봐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존나 짜증 난다 아 왜 마우스까지 로디텍 사지 마세요 로디텍 불매운동 하세요 여러분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안 돼 이씨 얼마로 주고 샀는데 이걸 지금 로디텍 불매운동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로디텍 사세요 된다 아야 오늘 밥 안 먹는다니까 오늘 밥 안 먹어요 다이아 1까지 안 먹을 거야 라이엇이 내가 지금 단식 투쟁하는 걸 보면 좋은 팀원 붙여주세요 진짜 사람 하나 죽을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좋은 팀은 붙여놔 주노님 따라 굶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시금 전패해주세요 저 다이아 갈 때까지 여러분도 공감해줘 그래야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한남 한뜻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요 마스터 1 510점 멘탈 잡고 가보죠 본인이 마스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스터 갈 만한 실력인가요 아니면 못 갈 것 같나요 박사님 대답 떡을 치고도 남는데 멘탈만 무너지면 너무 같이 아아 일단은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저속한데 마스터는 그냥 가는데 멘탈이 너무 약하다 아아 마스터가 저렇게 인정하는데 다들 좀 구순을 좀 여무시죠 마스터 인증 까보라 하세요 하는데 아니 굳이 저런 거를 여러분 아니 시청자들끼리 같이 BJ끼리 같이 믿고 가는 거지 인마 아니 서로 믿고 가는 거지 나도 당신들을 믿고 당신들도 나를 믿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뭘 저걸 인증하라 하고 세상 왜 이렇게 각박해졌어 젠탑님 좋은 소리만 들으면 절대 높은 곳을 못 갑니다 충신들의 추건을 들으세요 어휴 순간 패드립 나올 뻔했네 당신 입맛대로 충신 간신 분별하지 마세요 나한테 충신 같은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어떡해 야 이발 내놔 임마 진짜 아니 왜 이런 핑을 내놔요 왜 항상 적정글은 탑에 쳐오는데 우리 정글은 이득을 이득을 쳐먹고지 그걸 그럼 핑을 찍어주면 됐잖아 핑을 또 안 찍어주고 릴리야 이 새끼 존나 싸가 잡는 년이네 니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고? 이 새끼 존나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말하는 게 진짜 띄껍네 답 한 번만 알아 궁지 배우고 나선 와라 궁 배우고 나선 매너다 이건 이 새끼 존나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말하는 게 진짜 띄껍네 괜히 깨웠다 괜히 깨웠다 그냥 갱 오면 저렇게 잘 큰 제이스도 끝이야 근데 애당초에 0킬 0 됐을 때 1래프터 봐주는 갱은 어떻겠어 억퇴 재미없고 나가요 강퇴 재미없으면 나가셔야지 왜 꾸역꾸역 내가 뭐 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가세요 모셔드려요 매니저님이 그게 예의지 우리는 끝까지 예의를 지킵시다 아 콜러들한테도 베이카님 왜 참이란 채팅을 쳐요 베이카님 베이카님 참 뭐요? 참나무에요? 참을 딸 쳐요? 나가세요 님도 네 존나 세네 와 징크스가 존나 세네 뽀비야 이게 니가 초래한 거야 뽀비야 탑을 왜 박으니까 인마 탑은 아무리 봐도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 왜냐고? 그게 내 주특기거든 난 바퀴벌레형 탑이야 백날 파봐라 빨라마 나 안 죽는데 이거? 나 안 죽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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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자 전쟁이 나 안 죽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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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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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까비 아 제이스 위치가 안보여 아 이건 좀 우린거 같은데 아 아 이건 좀 제이스 옆에 제이스 옆에 여기 나이스 끝 나이스 진피스 나이스 끝까지 긴장해 아 아 백팽 좀 빨리 찍어주지 흐흐흐흐흐흐흐흐 와줘와줘 아니 안됐나 이게 어 어 어 어 어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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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여기 베인한테 니 씨나 뭐하냐 야 니는 팀원들한테 안 미안하냐 나 같았으면 미안하다고 이 새끼야 내가 팀원한테 왜 미안해 탑에서 몇 갱을 받아줬는데 지금 장난하나 진짜 싸닥쳐 인덕션으로 개가리 구워버릴라 싸닥쳐네 그냥 아 나이스 야 야 야 야 야 미도미도끝냄 끝내쁝냄 끝내쁝냄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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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가 뭐 아 이번판에 너의 역할이 크다 준호야 최소한 3인공은 해야된다 바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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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풀영상 보고 탑차이 치는 거야? 진짜 진심으로? 라인전 초반부터 봤어? 탑차인지 아닌지 30만원 빵 문처리할래요 돈 걸지 말고 네 목숨 걸래? 지는 사람 죽는 걸로 하자 으 걸게 아휴 꺼져 살구는 심나보네가 아니다 야 야 야 이게 하하 참 다이아 1까지 식음 전폐 할 거예요 이것만 먹고 이것만 먹고 식음 전폐 할 거예요 학창 시절에는 이런 김밥 같은 거 화장실에서 몰래 눈치 보면서 먹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안경 벗으면 변이원 닮았다고요? 네 저 어디 나갈 때는 안경 벗고 나가요 다른 캠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 그 옆모습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남캠 느낌 나지 않나요? 약간 옛날에 그 케인님 감성도 좀 나고 안녕하세요 네 하다가 흐흐 나이스 아 근데 유치한 쪽 오바다 아 유치한 빠지 말걸 제 노플이게람? 제이스 제이스 노플인지 솔직히 못봤는데 그냥 구라핑 찍을게요 왜냐면 이래야지 갱 오니까 천천히 나이스 잘 가야지 아 잘 가야지 딜이 안 박히는데 오? 오? 아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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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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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유치하는데? 둘 다 유치하는데? 둘 다 유치하는데? 어쩔거야? 가야돼 이거는 가야돼 이거지 이거지 하하하하하하 바로 땜에 형 내가 형만 봐줄게 아 실력 없는 자신감 아 아 이거야 이게 트럼들 디스 이스 마더팍킹 트럼들 마더팍킹 탑 맨 너무 사기 챔프다 이거는 너프해야된다 내가 하면서도 묶인다 이거는 진짜 너프해야돼 말이 안 돼 이거는 이거 밀게 그냥 그냥 얘네 딴 데 하라고 해라 대충만 해봐 대충만 해봐 대충만 해봐 억제일까지 날아가 이거 얘네 이거 제이스 이거 이거 트럼들 상대법 모르네 텔타 줄 필요 없어 이거 다 날아갑니다 아이 아 못 이겨 이거 트럼들 상대로 못 이겨 바로까지 있으면 아 빼자 빼자 못 이긴다 이거는 아즈르가 너무 세 아즈르가 지금 너무 사기야 제이스 무리했고 이건 붙어준다 렐부터 렐부터 도착해 으어우 먹어 아 치 텅 하다 하지 말라고 아 진짜 쒸 와 이거 풀영상 올리면 어떻게 올리냐 이거 몇 시간 방송했냐 13시간 방송했네 쒸 대개에 좀맞네 미안해 형 어 형 오기도 전에 그냥 바로 킬격을 잡아버렸지 뭐야 망할 수 밖에 없다 불 뺐으면 됐어 안 된다 했잖아 내가 니가 아무리 리신을 불러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초반에 더 빡세히 견제했어야지 나이스 해줘야 돼요 저거를 저걸 사라 이거 다이브까지 가자 아니 이거를 뿌아 아 잠깐만 형 아 아니 이건 뭔 아니 개망이 아 죽자 형 죽자 죽자 형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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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 됐잖아 집에 갔어야지 형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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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자 죽자 죽자 나이스 나이스 너그럽다니요 아니요 저도 제 자신을 때려요 학대해요 저는 제 자신을 아.. 아.. 나이스! 끝까지 따라가! 아이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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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던졌어 미안해 아.. 이제 한번만 잡아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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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오이가! 아.. 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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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나가 없어 마나가 없어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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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밀고 빼라고 밀고 빼 여기 와드다 조심해 이지궁 조심 욕 아.. 흠 아... 흑 아.. 하.. 떼는게 맞는것같은데 바로바로바로바로 이모이가 진짜 아 집중하십시오 아 아 아 아 나 나 나 나 나 나 찍혔다고 아 아 아 장모가 리신 야 없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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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간다 되나 이게? 애니비야 없는데 우리 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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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십시오 나이스 루시야 구간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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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제우스가 한건할게 기다려봐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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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안만 지켜 루시안만 지켜 야 이거 봐야돼 이거 봐야돼 용 바로나는게 낫지 않아 아니 아 집중하십시오 아 아 평화가 함께 죽었다 저기 집중하십시오 아 그니까 루시안만 판다니 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